한번 들어보자. 자, 무슨 뜻이죠? 그냥 그 노트북 빌리기 전에 물어봤는데. 오케이. 노트북 빌리기 전에 물어봤어 라고 지금 물어본 상황이었고 borrow, land, 반대말 챙겨주셔야겠고요. A. No, but she'd offer if she had one. 일단은 물어봤냐고. 아니, 안 물어봤어. 근데 그녀가 뭐였대요? A. No, but she'd offer if she had one.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줬을 거다. 무슨 말이죠? 아니죠. 맥락이 지금. B. Sorry, I thought we were done with it. I thought we were done with it. 아, 우리가 지금 끝내는 줄 알았다. 뭘 끝내요? 지금 그 노트북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전혀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맥락이 다 안 맞는 얘기는. C. She won't mind. She said I can use it. 자, she won't mind. 뭐래요? She won't mind. 신경 안 쓰니까. 그쵸? 이거 owned. 튕기셨죠? owned. 은근히 이거랑 이거랑 발음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발음이 뭐시죠? 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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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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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똑같이 들리는데? 얘는 owned. 얘는 want. 자, 그 입 모양. 입 모양을 이제 곰곰, 그 발음하실 때 입의 변화를 한번 신경 써보시면. owned. owned는 갔다가 다시 떠오르죠. owned. 얘는 want는 want. 여기서 뒤로 가요. want. 뒤로 가죠. want. want. 뒤로 가는데 owned. owned는 뭐였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 owned. 느끼세요? 얘는 owned. 얘는 want. owned. want. 이거고, T 사운드는 사실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she won't mind. she won't mind. she won't mind. T 안 들렸죠. she won't mind. 그래서 owned 하는데, T가 거의 안 들린 상태에서 she won't mind.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유고주 챙겨주셔야 됩니다. 어, 그녀는 뭐 신경 안 썼어. 신경 안 쓸 거야. 해놓고서 써도 된다고 나한테 말했거든. she said i can use it. she said i can use it. d. e. 그래서 답은 c가 되는 게 맞겠고요. don't worry. I gave mine away. don't worry. I gave mine away. I gave mine away. 어, 어떻게? 어, 뭐 신경 쓰지 마. 뭐, I gave mine away. 내 거를 away. 줘버렸어. 그 지금 빌렸니? 라고 그러는데 내 거 이제 줘버렸다. 그래서 여기 지금 d번 같은 경우는 어, 수거적인 거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give away. 예, give away. 줘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줘버리다. 챙겨주시고. 알아요. 알아요.